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여러분의 보험길라잡이 김성구입니다 자 여러분 여러분 건강하시죠? 또 주변에서도 건강하신 분들 많이 옆에 계시고요 그런데 여러분들은 흔히 여러분도 마찬가지겠지만 주위에 만성질환을 갖고 계시는 분들이 좀 있을 거예요 고혈압이라든가 당뇨라든가 또 기타 등등 오늘 여기에 제가 침묵의 암살자 이런 아주 무시무시한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당뇨병을 우리가 흔히 침묵의 암살자라는 표현을 합니다 왜 그러냐면 사실은 당뇨는 많은 사람이 걸리고요 이 당뇨를 관리만 잘하면 큰 문제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관리를 잘못함으로써 나중에 아주 큰 고통을 뒤따르게 돼 있죠 그래서 제가 바로 침묵의 암살자라는 그런 말을 가지고 나왔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당뇨병이란 과연 무엇을 말하는 걸까요? 제가 한번 정의를 내려보겠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 일단 여러 가지 음식으로부터 섭취된 당 여기서 말하는 걸 바로 포도당이 되겠습니다 이 여러 가지 음식으로부터 섭취된 당뇨이 우리 몸에 이렇게 흡수가 되면 인슐린이 분비가 돼가지고 이거를 몸으로 흡수를 해야 되는데 흡수되지 못하고 바로 혈액에 쌓이다가 소변으로 그냥 넘쳐 흐르는 병을 바로 당뇨라고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런 포도당은 굉장히 중요한 건데요 몸에 흡수가 되지 않고 바로 그냥 배설이 돼 버리면 문제가 크겠죠 그러면 이런 당뇨 환자들은 과연 얼마나 증가하고 있을까요? 여러분들 이 표를 한번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14년도에 당뇨 환자가 240만 명이 됐었는데 4년이 지난 2018년도에 당뇨 환자가 무려 300만 명이 돼서 25%가 증가했습니다 자 이건 왜 그럴까요? 우리가 여러 가지 식생활도 바뀌고 여러 가지 원인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당뇨 환자가 증가가 됐고요 우리가 지금뿐만이 아니라 일단 2015년도에 252만 정도의 당뇨 환자가요 여러분들 2050년도에 가면 예상이 한 590만 명 한 600만 명으로 늘어난다고 합니다 이거보다 더 늘어나면 늘어났지 줄어들지는 않는다고 하네요 굉장히 큰 걱정이 아닐 수 없겠죠 그런데요 사실은 이 당뇨 환자가 늘어나는 것도 늘어나는 건데 또 하나의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젊은 사람들의 당뇨가 많이 늘어난다는 사실입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요 20, 30대 환자들 같은 경우는 사실 예전에는요 이 당뇨는 나이 드신 분만 걸렸어요 그런데 요새는 20, 30대의 환자들이 굉장히 많이 발생하는데요 보시면 2016년하고 2017년 딱 1년을 비교를 했더니 20대 환자는 2만 명에서 2만 1천 명에서 2만 4천 명 또 30대 환자는요 8만 6천 명에서 9만 2천 명 정도로 해서 한 1만 명 정도가 증가할 수 있는 것을 보여줄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런 당뇨 환자도 굉장히 젊어진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요 젊은 사람도 결코 무시할 수 없는 그런 질환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요 유전적인 면이 굉장히 강한데요 부모 한 명이 당뇨병 진단을 받은 경우에 예를 들어서 걸릴 수 있는 확률은 한 15% 일반인 그렇지 않은 사람보다 15%가량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더 높다고 합니다 그런데 양쪽 부모가 만약에 당뇨 환자였다고 하면 무려 그 확률은 30%로 일반인 대비해 더 높다고 그런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혹시 이 방송을 보시는 여러분들 중에서 혹시 부모님께서 당뇨라든가 또 부모님이 아닌 그 선친께서라도 그 주위의 친척이라든가 당뇨 환자였다고 하면 본인의 보험을 점검해 볼 필요가 있겠죠 그러면 여러분들 당뇨가 걸리면 어떤 현상이 일어날까요? 그걸 여러분들이 한번 생각해 보실 필요가 있겠죠 한번 보시게 되면요 먼저 여러분들 당뇨는 어디서부터 오게 되냐면 제일 중요한 게 유전입니다 조금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만약에 유전 부모로부터의 어떤 체질을 물려받았기 때문에 부모님이 또 그 위에 우리의 조상님들께서 자기의 당뇨가 걸리면 나한테도 걸릴 수 있는 확률이 훨씬 높아지고요 그 다음으로는요 운동 부족입니다 요새 현대인도 운동 잘 안 하죠 지금부터라도 운동을 하셔야 되고요 또 바로 비만입니다 비만 살이 많이 찌시게 되면은요 이게 걸릴 수 있는 확률이 많기 때문에 살이 안 찌게끔 노력들을 하시고요 생활습관이라든가 여기 과식 나와 있죠 또 하나 여기 현대인의 바로 스트레스입니다 이 스트레스는요 당뇨뿐만이 아니라 모든 병의 근원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스트레스를 받지 않게 혹시 스트레스를 받으신다고 한다면 바로바로 바로바로 그거를 풀 수 있는 각자의 노력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또 약물도 있겠고 노화 그 다음에 다른 고혈압이나 또 질환 이런 걸로 해서 당뇨가 올 수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혹시 나는 내가 당뇨일까 아닐까 혹시 잘 모르시죠 병원에 가서 진찰을 받게 되면 다 알겠지만 지금 제가 다음에 말씀드리는 내용들을 한번 보시고 한번 자가진단 한번 내려보시지 않겠습니까 한번 보시면요 일단 3다 증상이 있습니다 3다 증상 세 가지 많은 건데요 바로 아주 물을 많이 먹게 됩니다 당뇨가 걸리신 분들은 물을 많이 섭취하게 될 그런 현상이 있고요 두 번째는 물을 많이 먹었으니까 어떻게 될까요 바로 화장실을 찾으면 되겠죠 왜냐하면 영양분이 많이 흡수가 돼야 되는데 이 영양분이 흡수를 못하기 때문에 바로 배소를 하기 때문에 이 화장실을 많이 갖게 되고 또 하나는 많이 계속해서 먹었는데도 허기집니다 계속해서 많이 먹는 이런 3다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럼 몸에는 어떤 현상이 일어났습니까 한번 봤더니요 체중 감소가 일어나고요 그 다음에 피로감이 있고 식곤증, 치주염, 피부질환, 기타 등등 이런 증상이 만약에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뇨를 좀 의심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기타 증상으로는 음부의 가려움이라든가 손발 절임, 피부 가려움 이런 것들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혹시 이런 증상이 몇 개라도 있다라고 하면 여러분들은 당뇨를 의심해서 병원에 가서 한번 진찰을 받아보시는 거 좋을 것 같습니다 당뇨에는 두 가지 종류가 있어요 일형 당뇨가 있고 일형 당뇨가 있는데요 일형 당뇨는 뭐냐면요 우리가 혈관에 이렇게 당이 있는데 체장에서 인슐린이 분비가 돼야 되는데요 분비가 안 됩니다 인슐린이 없어요 그래서 이 일형 당뇨는요 만약 일형 당뇨를 걸리신 분들은 반드시 일정 기간 가시면 병원에 가셔서 인슐린 주사를 맞으셔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일형 당뇨는 인슐린이 분비가 되지 않기 때문에 병원에 가서 인슐린이 맞으셔야 되는 아주 나쁜 당뇨를 일형 당뇨라고 볼 수가 있고요 일형 당뇨는요 이렇게 당은 있는데 인슐린이 분비가 되긴 합니다 하는데 이 인슐린이 제대로 작동을 하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이 일형 당뇨 같은 경우는 약물욕법이라든가 또 식이욕법 여러 가지 방법으로 통해서 조절이 가능한 건데요 대부분 우리나라의 사람들의 대부분 90% 이상이 이 일형 당뇨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당뇨가 걸리셨다고 하셔서 해가지고 너무 걱정하지 마시고 번영하셔서 의사로부터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도 복용을 하시고 또 규칙적인 운동과 습식관을 바꾸신다고 하면 조절이 가능한 것이 이형 당뇨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제가 지금 쭉 말씀을 드렸지만 당뇨병이 위험한 게 과연 왜 그럴까요? 사실은 당뇨는요 잘 조절만 하시면 괜찮습니다 이 방송을 드리는 저도 당뇨를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도 한 5년 정도가 되는데요 저는 약을 복용을 하고 운동도 해서 잘 관리를 하기 때문에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자신 있게 강의도 할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런데 문제는 저도 잘못하면 관리를 잘못하게 되면 바로 합병증에 걸릴 수가 있는데요 이 합병증에 걸리면 굉장히 큰 무서운 질환이 있습니다 그러면 당뇨로 인한 합병증은 과연 어떤 것이 있을까요? 한번 보시게 되면요 바로 이 당뇨가 걸리게 되면 기본적으로 피가 당분이 많이 섞일 수밖에 없죠 그러면 피가 굉장히 죽상경화처럼 끈적끈적하게 될 수밖에 없고 이 흐름이 굉장히 느려지거나 문제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걸릴 수 있는 게 바로 이 뇌졸중, 혈관질환에 굉장히 약합니다 뇌졸중이라든가 또는 눈, 눈 쪽으로 가서 이 눈을 실명을 시킬 수 있는 당뇨 만막병증도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당뇨로 인해서 실명을 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또 이 심근경색이나 협신증이 많이 걸릴 수가 있는데요 아까도 말씀드렸다시피 이 당뇨는요 혈관에 당이 많아서 피가 굉장히 죽처럼 되어있기 때문에 피가 원활하게 흐르가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혈관질환에 굉장히 취약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래서 이런 병에 걸릴 수가 있고요 또 이 당뇨 발이라고 하는 것은 발에 문제가 생겨서 족구절단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는 것도 흔히 볼 수가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굉장히 무서운 병이 당뇨병이고요 이 말처신경병증으로 이어서 다리를 진짜 절단하는 경우도 생기기 때문에 여러분들은 진짜 이 당뇨는요 만병의 근원입니다 그리고 합병증에 걸리게 되면 굉장히 큰 병원으로 옮길 수가 있기 때문에 관리를 잘 하실 필요가 있고요 특히 3대 질환에 대해서는요 일반인에 대해서 그 발병률이 엄청 높은 것을 통계로 나와 있습니다 한번 보시게 되면은요 지금 암 같은 경우는요 일반인에 대해서 보통 3.4배가 높습니다 특히 위암이라든가 대장, 간암, 최장암, 폐암 같은 이런 암들은요 일반인에 비해서 3.4배 정도가 높기 때문에 암에 대한 것도 굉장히 노출이 되어 있고요 또 이런 심혈관 질환에서 남자보다는 여자 쪽이 조금 더 높은데 어째? 2배에서 5배 정도의 발병률이 일반인에서 높은 것을 통계적으로 나와 있고요 이런 뇌 쪽에서도요 뇌절증도 바로 5배 정도의 높은 질환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런 합병증으로 인해서 이런 큰 일반인보다 많은 질환이 갖고 있다고 하면 여러분들은 이 당뇨에서도 결코 자유롭지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이 당뇨를 그러면 어떻게 준비해야 될까요? 우리는 그래서 보험으로 준비를 할 수밖에 없겠죠 그런데 준비를 한다고 하면 만약에 내가 당뇨 보험을 준비를 하면 어떤 것이 보장이 될까요? 그래서 제가 만약에 여러분들이 오늘 소개하는 당뇨 보험을 가입을 한다면 어떻게 보장이 되는지 그 보장 예시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보시게 되면 이 보험은 일단 주기약이 재사망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천만 원을 일단은 가입을 하는 걸로 하고요 첫 번째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요 우리가 병원에 가서 당뇨 진단을 받게 되면 혈액을 채취를 하면 거기에 혈액 안에 당화혈 색소라는 것을 진단을 내리거든요 그러면 이 당화혈 색소가 6.0까지가 정상이고요 6.5를 만약에 진단을 받게 되시면 200만 원을 지급을 합니다 6.5가 되면 그 다음에 만약에 인슐린이 치료를 하는 그런 당뇨를 진단을 받게 되시면 매월 10만 원씩 60회를 지급을 합니다 그래서 600만 원까지 지급을 하고 있고요 또 당뇨 고혈압으로 당뇨로 인해서 안과적인 합병증 수술을 받게 되면 회당 50만 원씩이 나갑니다 할 때마다 그 다음에 질병으로 만약에 당뇨 진단을 받고 실명을 하셨다 합병증으로 그러면 2000만 원이 나가고요 또 족부절단을 할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2000만 원이 지급이 됩니다 또 중증 당뇨 진단으로 해서요 예를 들어서 당뇨가 많이 관리를 못하셔가지고 또 시간이 가면 이 당뇨가 당화혈 색소가 올라갈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9.0을 진단을 받게 되면 또다시 500만 원을 받게 됩니다 또 마지막으로 당뇨 관련 주요 질환을 만약에 입원하셨을 경우에는 3일 초과당 하루당 입원하시면 월 2만 원씩 지급을 하게 돼 있습니다 이렇게 당뇨 관련 이만한 보장을 받는데 문제는 보험료겠죠 만약에 이렇게 보장을 받는데도 불구하고 보험료가 비싸면 안 되겠죠 그래서 보험료를 보시면 깜짝 놀라실 거예요 일단 100세 만기로 하고요 주계약인 제3항 1000만 원만 비갱신이고요 나머지는 다 20년 갱신입니다 그렇게 했을 때 30세 같은 경우는 만 원이 채 안 됩니다 8,000원 여자 같은 경우는 한 5,000원 정도 또 40세 같은 경우도 남자는 한 1만 3,000원 여자는 8,000원 50세 같은 경우는 1만 7,000원 1만 2,000원 이렇게 굉장히 보험료가 싸죠 이렇게 했으면 참 좋은데 보험회사도 영리기업이기 때문에 여기에 최소 보험료가 있습니다 최소 보험료가 3만 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만약에 가입을 하실 경우에는 만약에 30대든 40대든 최소 보험료 3만 원에 가입을 하셔야 되는데 그러면 나머지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여기 표시는 안 했어도 여기에 만약에 여러분들이 암 진단비 한 천만 원만 넣게 되시면 예를 들어서 당뇨 전에 천만 원이 아니라 당뇨 전에 암에 걸리시면 천만 원이 나오고요 당뇨를 진단을 받고 만약에 암에 걸리시면 이 천만 원에 따부린 2천만 원이 나오는 그런 특약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의 나이에 따라서 당뇨를 진단을 받고 나서 배로 줄 수 있는 담모들도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 3만 원에 맞춰서 여러분들이 골라 담아서 가입을 할 수 있다는 얘기죠 지금까지 제가 당뇨에 대한 특화된 보험을 말씀을 드렸는데요 여러분들은 절대로 당뇨를 우습게 생각하시면 안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너무 걱정 안 하셔도 됩니다 이런 보험을 준비를 하시고 충분히 병원에 가셔서 진단을 받으신 다음에 약병원과 건강한 본인의 그런 여러 가지 운동도 하시면서 관리를 하시면서 하시다가도 혹시나 그래도 당뇨가 진단을 받으면 지금 준비하시는 이 보험으로 여러분들이 혜택을 보신다면 큰 도움이 되실 거라고 확신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